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되셨습니다 어제 집사분 잘 봤습니다 어? 네 잘 나왔습니까?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분 갔다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장님들 비 받고 버트로션을 자라보겠습니다 사투도 한 번만 해주세요 기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장님 든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번uc에도 슥슥 너무 멋졌어요 여쭤보드 일단 하시니까 화보, 화보 너무 멋졌어요. 감사합니다. 화보 잘하세요. 네, 돌아가세요. 네, 기다려주세요. 네,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네.